경기할 때마다 기도하던데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종교가 궁금합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는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차범근 넘어선 손흥민 EPL 2주의 팀 선정 레스터전 2골 1도움 18-19골로 한국인 유럽리그 한시즌 최다골 득점선도 살라와 3골차 아시아 최초 득점왕 노리는 손흥민 그 가능성은 토트넘 전광판에 한국관광홍보영상 손흥민도 나와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소니 첫 트윗 날리자 벌어진 일 트위터 계정 만든 손흥민 6시간 만에 팔로워 16만 5천명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트위터 가입 후회할지도 몰라 NFT 관련 게시글 삭제 잉글랜드 프로축구 EPL에서 활력중인 손흥민이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손흥민은 4일 새벽 트위터에 셀카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드디어 저의 공식 트위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는 소니7이며 자신의 닉네임 소니와 등번호 7을 합친 것이죠. 손흥민의 트위터 계정은 첫 트윗이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팔로워 16만 5천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당 게시물에는 1만 3천개의 리트윗과 19만 3천개의 좋아요가 달렸죠. 손흥민은 팬들과의 소통도 빼먹지 않았는데요. 그는 작년 1월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 개설을 요청하는 팬 트윗을 공유한 뒤 OK라며 재치있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위터도 손흥민의 계정 개설을 공개적으로 축하했는데요. 트위터 공식 스포츠 계정 트위터 스포츠는 음성 트윗 기능을 통해 손흥민의 음성을 내보냈습니다. 트위터 코리아도 손흥민 계정을 태그한 뒤 손흥민 선수가 트위터에 돌아왔다며 환영했죠. 또 트위터에는 손흥민을 위해 특별 커스텀 이모지도 제작했습니다. 트윗에 해시태그 손흥민, 흥민손, 소니, 웰컴소니, 나이스원소니를 남기면 손흥민 캐릭터 모양의 이모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NFT 홍보하려고 트윗도 시작했냐? 손흥민 팬들 분노의 트윗 삭제. 손흥민이 SNS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4일 SNS 트위터 공식 계정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손흥민의 팔로워는 하루 만에 26만 명이 넘었죠. 문제는 손흥민이 5일 자신을 모델로 만든 NFT를 알리는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NFT를 홍보하려고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나, 디지털 자산은 금전적인 부분인데 손흥민이 이를 직접 홍보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손흥민은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죠.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생기자 손흥민은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종교가 정말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종교는 현재 미상인데요. 즉 확실하거나 분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전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기독교 신자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기도는 잘 하려는 다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신자라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 기독교 신자였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크리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친 손웅정님은 서울 영광교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아마도 크리천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기독교에서 자주 언급된 이름 손흥민, 이주연 목사, 은총, 고통과 함께 오는 삶 손흥민 보면 안다. 2014년 국민일보와 미주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합니다. 월드컵 현장에 기독교도 뜨겁다. 한국 대표팀 다수가 크리천, 기성용, 손흥민,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중 크리천 절반 넘어. 오는 4월 13일 개막을 앞두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열기가 다 오르고 있다. 각국 대표팀 선수들은 필승의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 훈련에 연임이 없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크리천 선수들의 기도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한국 기독교 스포츠 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가운데 크리천 선수는 모두 12명이다. 대표 선수 2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크리천 선수들은 지난 8일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장 인근 교회에서 추일 예배를 들였다. 11일 브라질 이과스 베이스 캠프 입장에 앞서 틈틈이 기도와 찬양을 들이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크리천 선수들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한다. 골키퍼 정성룡을 비롯해 수비수 곽태희 김창수, 수비수 박주호 윤석영, 미드필더 기성룡 박정우 하대성, 미드필더 손흥민, 공격수 김신욱 박주영 이근호 등이 크리천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코칭 스태프 중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가운데 홍영복 감독과 김태영 코치가 크리천이다. 김신욱 선수는 전도를 많이 하는 신실한 크리천이다. 윤석영 선수는 필리핀에 유학 갔다 돌아온 누나로부터 보금을 전해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근호 선수는 3년 전 세리를 받고 거듭난 생활을 하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했던 박정우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통성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한다. 기성룡 선수는 스포츠 선교사를 자처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했던 그는 2013년 7월 역시 독실한 크리천인 탤런트 한의중과 백령 가약을 맺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신화의 주인공인 정성룡 선수도 경기를 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한다. 박주영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는 특유의 기도 세리머니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무 목사는 축구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라며 믿음을 갖고 뛰는 선수들을 보면 대견하다. 후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8강 진출의 목표다. 게다가 조국을 대피해 발탁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을 갖는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김강남 TBS 축구 해설위원은 크리스천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CSK 대표회장 송윤필 목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킴으로 시작하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들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전광판에 한국관광홍보영상 손흥민도 나와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안방구장 대형 전광판에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영상이 등장했다. 영상 속엔 손흥민이 나옵니다. 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는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7월에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관광홍보에 나섰죠. 관광공사는 올해 토트넘 안방구장에서 열리는 4차례의 EPL 경기 도중 대형 전광판에 손흥민이 나오는 한국관광홍보영상을 띄웁니다. 관광공사는 경기장 내 관중과 세계 각국의 EPL 경기 시청자까지 포함하면 약 6,600만명이 한국관광홍보영상과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놀이는 손흥민. 손흥민이 시즌 막판까지 EPL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과 남은 일정을 봤을 때 득점왕까지 가는 길에 희망과 고난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 EPL 35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서 두 골 1도움을 올리며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활력으로 리그 10부골 7도움 고지에 오른 손흥민이었죠.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디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3일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한 골을 추가하면서 3일 현재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22골로 득점선도 손흥민이 19골로 2위 호날두가 18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은 리그 4경기 메뉴는 2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올 시즌 EPL 득점왕의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월 시즌 EPL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손흥민은 득점왕 등극을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울 준비를 마쳤죠. 과연 손흥민이 아시아선수 최초로 EPL 38경기가 모두 끝난 후 득점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손흥민님이 속히 부친 손흥정님처럼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